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번째 와이프, 첫번째 아내인 이바나 트럼프가 결세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나왔던 소식이죠. 짧게 끊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앞에 보면, 따끈따끈할게요. 위 비긴부터 시작합니다. 위 비긴부터 시작합니다. passing인데, passing은 일단은 다음 사전에는 나오는데, 네이버 사전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원래 pass away라고 많이 씁니다. pass away. 누가 돌아가셨다. die 같은 말인데, 돌아가셨다는 말하고 가장 어울리는, 가장 가까운 말이 pass away입니다. 대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pass away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away를 안 쓰고, 그냥 pass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이 pass가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타개했다, 세상을 떠났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pass away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begin, tonight, with. begin과 with로 시작한다는 것. 저희가 첫 소식으로 무엇부터 시작합니다 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다 할 때, with를 씁니다. with begin, with tonight, with. 이거는 거의 입버릇처럼 앵커, 데이비드 뮤어 앵커가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왔죠. we begin tonight with the passing of Ivana Trump. former passing of Ivana Trump. former passing of Ivana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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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ng이 명사기 때문에, passing이 명사기 때문에, passing이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야 되겠죠. 전치사를 쓰고, Ivana Trump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Ivana Trump는 누군지 설명을 해주겠죠. former Protestent Trump's first wife, before President Trump's first wife. former President Trump's first wife, former President Trump's first wife. mirajer Maybe,하기oui former President Trump's first wife. 첫 wife. 트럼프가 와이프가 3명이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내가 3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딸을 낳았고 티파니라는 딸을 낳았고 세 번째 멜라니아 여사가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총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손윗 형제들 3명의 엄마였다는 얘기는 3명을 낳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돈 주니얼, 이방카, 이방카, 에릭 돈 주니얼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얼인데 주니어를 쓰면 이세라는 뜻이죠. 이세를 나타낼 때 주니어를 쓰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이세. 아들 이름이 그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을 때 주니어를 써서 구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방카, 이방카는 딸인데 한국에도 몇 번 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방카는 딸이고 유대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에릭, 에릭은 남자, 아들, 이 세 명인데 이방카라는 이름 자체가 이바나 트럼프 잖아요. 이바나 트럼프와 이방카 트럼프는 이방카는 체코의 이름에서 체코 사람의 이름입니다. 체코에서 이제 쓰는 체코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이방카와 에릭 이 세 명이 세 명 나왔다. dimension 오버체코 joined SCHEY HELPED she helped, she helped build 인데 help담의 동사원형 나올 수 있습니다 to도 나올 수 있고 to 부정서 나올 수 있고 동사원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help담의 동사원형 바로 씁니다 build trump empire 라고 들리죠 vampire 라고 들리는데 사실 vampire 라고 들려도 여기서 흡혈기가 왜 나오겠어요 의미적으로 의미상 흡혈기가 나올 일이 없죠 사람이 죽었는데 장난가는 것도 아니고 영화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vampire 흡혈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제대로 들릴 수도 있어요 문맥이 다르니까 문맥에 따라서 들리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trump empire, trump 제국, trump 재벌 제국이라고 하는데 empire 제국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제국을 일구는데 도움이 되었다 도와주었다 일구는데 보탬이 됐다는 뜻이 되겠죠 and after she helped build the trump empire and after she helped build the trump empire and after yeah the trump empire가 되겠네요 The trump empire help build the trump empire and after their very public divorce she can after their very public divorce she can after their very public divorce she can after their very public divorce and after their very public divorce public divorce very very는 강조입니다 very는 이거는 아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정확하게 말해서 public divorce라고 그랬어요 public divorce는 공개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public divorce 세간의 널리 알려진 divorce 공개적으로 이혼을 했다 공개적으로 이혼을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혼을 한 다음에 and after their very public divorce she kept the family name divorce she kept the family name divorce she kept the family name 그런데도요 she kept the and after their very public divorce she kept the family name she kept the family name she kept the family name divorce she kept the family name she kept the family name 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라는 그 석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바나 트럼프잖아요 이혼한 다음에 자기 천혁적 석을 따르지 않고 트럼프 석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그대로 가져갔다 지켰다 we have learned 많이 들었죠 we have learned 어떤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소식 처음 소식을 접하게 됐다 할 때 we have learned 라고 말을 쓰죠 we have learned she was found unresponsive we have learned she was found unresponsive in her mouth we have learned she was found unresponsive in her mouth she was found she was found she was found 그러니까 그녀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녀가 발견한 거는 she found was found 는 입장이 바뀐 거니까 그녀가 발견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녀를 발견한 거예요 그녀가 발견되었습니다 언 리스 어휴 큰일 났다 언 리스 판 갑자기 에러가 생겨 가지고요 잠시만요 응 여기 있다 언 리스 판 씨브 언 리스 판 씨브 언 리스 씨브 언 리스 판 씨브 언 리스 판 씨브 는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뭐 여사님 일어나세요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언 리스 판 씨브 언 리스 판 씨브 여기서 파운드는 해석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어 어 어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제 어 이제 코마 상태 어 정신이 없었다 어 그러니까 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있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네 동응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유일한 누구를 인허맨 인허맨 맨헿 맨헤 맨 헤든 맨헤허 맨허탄 어 파트 멘트 어 파트 인허 맨허탄 아파트 그러니까 맨허탄에 아파트 맨허탄에 있는 자기 아파트 그냥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반응이 없었다, 어떤 반응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t the bottom of the stairs, at the bottom of the stairs. 계단 밑바닥에, 계단 밑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계단 밑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렇게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At the bottom of the stairs, paramedics responding to an emergency call. paramedics responding to an emergency call. Paramedics라고 나오는데, paramedics. Paramedics라는 것은, para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 준, 준, 유사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긴급 구조대원이겠죠. 내용상, 긴급 응급대원인데, 응급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응급대원이 responding to an emergency call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respond to는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respond to는 전화를 응대했다는 얘기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긴급 전화. 긴급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긴급 호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paramedics 응급대원들이 Paramedics responding to an emergency call. It was her ex-husband, the former pro. It was her ex-husband, the former pro. It was her ex-husband, the former pro. ex-husband니까, 전남편이 되겠죠. It was 다음에, it was가 나왔다, 전남편 나왔다, it was 강조구문. It was who, it was that, 강조구문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It was her ex-husband, the former president, who announced her ex-husband, the former president who announced her death. ex-husband은 누구니까, 당연히 former, the former president가 되겠죠, 전 대통령. 유대 대통령 후...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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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ş 여기서요. 여기서 바로 그 전 남편인 전직 대통령이 Mate를 죽음 그러니까 이바나 트럼프 가 죽었다는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잘 안 들릴 때는요. 잘 안 들릴 때 빨라서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죽었느냐? 그녀가 죽었겠죠. 여자니까 her death이고요. her death이고 여기서 announced입니다. announced her death 돼요. announced her death인데 이게 announced 하고요. announced 하고 h하고 만나면 취가 되거든요. t h가 만나면 취가 되어버리니까 announced her death 이런 식으로 여는 법칙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바나의 죽음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대통령이자 전 남편인 트럼프였다는 얘기죠. 소셜 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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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첫 번째 와이프가 죽은 것까지 올렸네요. 이바나 트럼프는요. 이바나 트럼프는요. 체코본 체코입니다. 체코에서 태어났다. 체코본 체코본 이거를 체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체코라고 하시면 체코본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체코본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내가 잘못 들었다는 걸 나중에 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바나 트럼프는 체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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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체코보 출생이고요. 이바나 트럼프는 체코본 모델 멜라니아도 모델인데 에너 모델 이 사람도 모델이었네 이바나도 모델이었네요. 체코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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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때 모델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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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결혼할 때는 메리 다음에 목적으로 바로 써줘야 돼요. 메리 다음에 목적으로 바로 써줍니다. 여기다 위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드를 쓰시면 안 돼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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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거물이었다. 부동산계에서는 거물이었다. On the New York Scene. Scen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 영화에서 한 씬. 영화에서 Scene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활동 무대, 뉴욕 무대에서 어떤 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1980s. 1980년대니까 81, 82, 89년까지를 다 합하기 때문에 복수형 에세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1980년대 뉴욕 거물이었습니다. Tonight. Tonight 엄청 많이 쓰죠. Tonight, Sun. Tonight, Sun, Eric. Sun, Eric. 아들냠이 에릭이 말이죠. Tonight, Sun, Eric 트럼프가 릴리싱, 릴리싱, 릴리싱 그랬어요. 뉴스에서는 비동사, 비동사일 경우 생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에릭이, 아들냠이 에릭 트럼프가 릴리싱, 발표했다는 얘기가 공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개했는데 뭘 공개했냐면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가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가족사진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 화면을 그대로 따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어릴적 사진 어린애들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cades later decades later 수십 년 후에는요 그녀의 아들이라 이바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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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십년이 지났으니까 자녀들도 성인이 됐을 거 example 이바나 트럼프 뒤에 찍은 성인이 된 자기 자녀들, 자녀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배우자들, 남편, 딸이면 사위가 되겠고 아들이면 이제 며느리가 되겠죠. 그 배우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러니까 첫 번째 엄마가 자녀, 사위와 이제 며느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이 단계예요. The very bruised, the very bruised, 이게 좀 어려운데 bruised가 이제 멍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바나 사이가 어떤 관계냐면 멍든 사이예요. 좋지 않은 사이인데, 좋지 않은 사이인데 The very bruised relationship with her ex-husband eventually With her ex-husband, with her ex-husband. 그러니까 전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멍든 관계, 얼룩진 관계, 좋지 않은 관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Relationship with her ex-husband eventually became a friendship again. And eventually became a friendship again. Husband eventually became a friendship again. Eventually. Eventually became, became, 그 다음에 뭐냐. 어떤 relationship. Eventually became a friendship again. Became a friendship again. 다시 우정을 찾았다. 다시 우정을 찾았다. 사이가 좋지 않다가 나중에는 뭐, 나이도 들고 가니까 친구하자. 이래가지고 가까워졌는 것 같습니다. 이바나, 이바나의 이바나라고, 이바나. 경상도 사람들은요. 9시 이렇게. 앞에다가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바나, 이렇게. 이바나. 이바나, 트럼프. 이바나, 트럼프. 이게 경상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시면 이바나 트럼프를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때는 반드시 원어민의 발음하고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이바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바나 트럼프. 인 팩트네요. 사실 이바나 트럼프 said, 이바나 트럼프 said. 이바나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 팩트, 이바나 트럼프 said there were talks of offering her and... 트럼프 said there were talks of offering her and... 트럼프 said there were talks of offering... There were talks. There were talks.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말들이 있었다? 어떤 것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사직을 임명하려고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대사 한번 맡아볼래? 이렇게 대사를 맡아볼래? 라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의 첫 번째 와이프를 대사로 임명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이바나가 그 제안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에이미 로바크가 K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CH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바흐를 바크라고 하죠 에이미 로바크는 이제 기자 이름입니다 기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바나에서 이는 안 들리고 바나밖에 안 들리기도 해요 바나 트럼프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나 트럼프 이바나 트럼프예요 에이미 로바크는요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요 인터뷰도 이바나 트럼프 이바나 트럼프를 인터뷰했었는데 esteVana 트럼프에게 글이 오래전은 아닌데 얼마 전에 얼마전에 이바나 트럼프하고 트럼프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딱 1분이에요 딱 1분인데 이바나 트럼프의 사별 소식 무엇에 대해서 어떤 소식에 대해서 할 때 오늘 쓰죠 그래서 이바나 트럼프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에이미 로바큐 기자가 전해드리는데 이 기자는 얼마 전에 올해는 아니고 얼마 전에 이바나 트럼프를 인터뷰했던 기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1분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따로 재생은 안 하는데 따로 재생은 안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딱 1분입니다 정확하게 1분이에요 들어보시고 이제 복습해 보시고요 이 스크립트는 저희 투나미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30분 조금 안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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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